아이고, 누군데! 야, 씨! 아버님 아니세요? 네, 그 다음은... 자막 좀 넣어주세요, 너무 헷갈려. 쉬시는 날은 아닌 거죠? 다 직장도 아셨죠? 아, 그렇죠? 쉬는 날인 줄 알고. 아버님 여기 있네. 찬아. 응? 이제 게임 그만하고. 이제 하자. 좀 해놓고 하면 안 될까? 게임을 이제 했으니까. 게임 한 시간은 안 했는데. 지금 몇 시간 했어? 몇 번 했어? 너 또 네가 시간 안 돼가지고. 아, 근데 또 얼마나 하기 싫을까? 게임 재밌지. 싸우자. 아니, X 잘한다. 갑자기 아버님 신학하다가. 뭐, 뭐 할게인데 오늘 뭐. 이거 영어하고 또. 무서워하는 것 같아. 한 번 땅. 사람 좀, 바로바로 좀 안 하고 있어. 아버지 무섭네, 야. 어. 표정이 달라졌어, 공정이가. 니가? 응. 나 그때 글씨 안 써가지고. 사람은 써야 될 거야. 맞나, 맞나? 맞아. 여기서부터. 거기까지. 여기로까지? 응. 안 돼 쓰래. 네. 어, 야무지게 쓰라, 야무지게. 네. 아빠, 이따 좀 나갔다 와야 돼, 알았나? 네. 응, 나가시는구나. 응. 응. 하아. 쉽게는 눈이 안 들어오지. 아이가. 문제집만 피면 한숨이 나와. 응. 응. 아휴, 혼자 하려면 또 안 되지 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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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열심히 하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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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잘하네. 할머니. 할머니. 했어. 다 했어? 어, 잘했어. 가보자. 응. 가보고 새로 나온 단어는 암기해야지. 어머. 아니, 저런 것도 다 체크해주세요, 숙제도?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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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쉬면 안 돼. 하아. 좀 쉬면 안 돼. 응, 이거. 이거만 하고. 네가 오락을 오락한다고 오래 해서 그렇지. 공부하는 거는 한 시간도 안 걸렸잖아. 맞지? 할머니 돋보기 가져와서 봐야 되겠네? 내가 읽어줄게. 할머니 돋보기 가져와. 내가 읽어줄게. 아니, 읽어주는데 할머니가 안 보여서 그래. 아, 내가 읽어준다고. 할머니 돋보기 좀 보고. 아니, 왜 내 마음 들으실 생각을 안 해. 할머니가 글이 안 보이니까 맞게 읽는지 틀리게 읽는지 몰라서 그렇지. 응. 이거, 이거 해석할 수 있나? I do you like to?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할머니. 해석까지는 아직 못해.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. 그 다음 이거는. 우와. 여기 가만히 있어. 여기 봐봐. 대답은 I like to? 뭣뭣을. 이게 이렇게 하나. 이것도 암기해봐. 적극적으로 봐주시네. 네, 저 정도 되면 할머니가 공부하시는 거고 진짜. 이거 한 장 밖에 안 했어, 오늘? 엄마 놀다 갔다 한 장 하겠다는 거잖아. 그거 다 해서 놀면 되지. 언제 놀다 와서 한 장 하겠어? 맛있는 거 사 오셨나 보다. 숙제 하고 싶나? 숙제 했어. 응. 그래. 아까 또 다 했는데. 이거 뜻이랑 읽는 거 연습했어. 그거? 응, 연습했어. 숙제? 어. 근데. 여기 앞에는 또 왜 안 했노? 잠시만. 응? 하나, 둘, 셋, 네 개. 14개, 15개 중에서 4개 풀었네. 이거. 읽어봐. 자세히 읽어봐. 봐봐. 니네하고 떼겄나? 니가 집중해. 주찬이 집중하면 할 수 있잖아. 근데 진짜 모르겠는 건데. 읽어봐. 읽어봐, 니가. 응. 몰라서 목표로 쓸 수도 있잖아. 내일도. 어? 교회 갔다 오고 오후에 또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안 되잖아. 영어 다 했나? 그 칠석이. 아, 머리야. 아, 했나 안 했나? 안 했어. 왜 안 했는데? 이거 언제 하려고? 언제 할 건데? 아휴, 이거. 언제 할 건데? 언제 할 건데? 한번 물어보잖아. 근데 저런 말투면 약간 해도 다 했어도 좀 뭔가 긴장될 것 같아. 해라이. 약속이다. 네. 아, 분명히 얘기했어. 응? 네.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만 너, 너 했는데 못 하고 아빠한테 약속 안 지키. 야, 나. 네. 너. 누구 아래.